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너입니다 예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머니 하나씩 뒤져보죠 나온 것은 어 총알 네 근데 총알이 클레멘타인이 사용하는 총알이랑 같은 거겠지 자 그 다음에 요거 뒤져보겠습니다 음 신분증 음 운전면허증이요 쓸만한 건 없어요 운전면허증이요 쓸만한 건 없어요 뭐죠 위쪽 포켓 없나요 스마트 헤이컷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룹은 항상 그렇게 불가능한 것 같으니 너는 잘 어울렸는데 너는 잘 어울렸지 이전에는 훨씬 나은 그룹이랑 있었어요 흠흠흠 뭐죠 손톱줄 손톱줄 으흠 으흠 아 저 손톱 다듬는 건가 이렇게 손톱 싹싹싹싹 하는 그건가 그렇죠 뭐 저런게 있으면은 부식깃을 만들어낼 수 있겠네요 음 좋아 훌륭한 판단이요 좋습니다 밀면 되나요 오케이 밀어보자 으쨰 안경이 있습니다 뭐죠 사라 맞어 이걸 찾았다고 해서 사라가 죽었다는 거 아니야 기대를 하는게 아니라 그냥 사실을 얘기하는거죠 어머 그 의사랑 같이 있나보네요 아버지 아버지랑 같이 있나봅니다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다행이죠 어머 의사 어머 세상에 닉 아 이 친구 그 친구구나 술먹고 난동부리던 친구 아 닉이구나 닉 여러분도 아시죠 술먹고 잘가요 잘가요 고맙습니다 굿바이 니가 언젠가 이 꼴이 될 줄 알았지 흠흠 흠 미안하다니 일격에 보내줄게 흠 흠 미안하다니 일격에 보내줄게 아 이런 아직도 살아있는거니 흐으으으으아 흐으으으아 여궁의 일격 한 번에 끝냈습니다 안타깝네요 뺄대 주의해서 잠깐만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어쩔 수 없었어요. 알고 있죠. 아플만큼 잘 알고 있죠. 클레멘타인의 아픔이 저에게 저에게 오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아픔이 전달되는 것 같네요. 클레멘타인의 아픔이 저한테 전달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까 네 알아요. 예전에도 해본 적이 있죠. 할 때 네 암 레디 네 제이는 꽤 클레멘타인을 이렇게 신뢰해 주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상당히 맘에 듭니다. 좋아요. 하하 오너란 녀석 야 클레멘타인 대단한데요? 아냐 아무리 그래도 이 어린 소녀가 정확하게 목에다가 급소에다가 두 번을 찌르는 걸 보면 어허 이 소녀가 소울자가 된다면 정말 굉장한 전투력을 자랑할 것 같습니다. 목은 완벽한 급소거든요. 그 급소에 담아만 두 방을 어 집어넣습니다. 네. 제인의 전투력도 상당합니다. 실제 성인 남자를 상대로 얼마나 싸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래도 워커를 대상으로 한 승부는 나쁘지 않은데요? 이건 뭐죠? 어머 많기도 하다 녀석을 흩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될까? 아하 차량이 있구요 다른 건 없나요? 일단 차로 한번 가봅시다 어머 뭐야 이게 어머 세상에 맙소사 어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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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놈한테 당할 순 없어 그렇지 좋아요 클레멘타이의 전투능력 무릎을 찬다 넘어진 상대의 후두부를 강타 대단합니다 아무것도 좋은 방법이네 응? 응? 자 잠깐만요 클레멘타이이 점점 인간 병기가 돼가는 것 같은 대 워커 전용 병기가 되는 그런 느낌이네요 저만의 워커를 상대하는 건 아닐테고 그러면 저희는 다른 트레일러에 그 다른 트레일러에 그 친구들에게 그 친구들에게 그 친구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는거야? 그 말이야 내가 그냥 그 후에 내가 좋아요 어 제인과의 콤비네이션은 나쁘지 않은데요 자동차 아 잠깐 바리케이트 두드리는건 좀 아니야 네 꽤 튼튼해 보이고 쟤네는 뭐죠? 아직도 많구요 네 뭐죠 이건? 소리치기 아니야 이런걸로 안돼 근데 소리치는걸로 안됩니다 그런걸로 안되죠 자동차 이런걸 이용해야되는거에요 자 열어봅시다 오케이 좋아 빵빵은 좋았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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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약해 음 계속 올리게 할만한것 잠깐만요 뭐가있죠? 흠 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뭘까요 이거는 엔진 넣는거고 이거 어떻게하면 계속 올리게 할수있지? 뭘 가져와야되겠다 뭘 가져와야겠는데 여기 여기 한번 주먹으로 쳐보죠 무슨 북두의건도 아니고 주먹으로 아 아니구나 아 그쵸 아 이런소리로는 안돼 말도안돼 아 이런소리로는 말도안돼 아 이런소리로는 말도안돼 도구가 있어야되는데 도구가 있어야되는데요 아무튼 2차에서 저 크랙션을 계속해서 올릴수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한데 어 여기서 더 못갑니다 대화 이 워커는 뭘까요 제 생각에는 크랙션에 뭔가 지지대같은거를 아 워커를 경적에 올려놓죠 좋네요 그렇죠 기대놓기만하면 되니깐 으흠 좋습니다 크크크크크 클레멘타인 잘 먹지도 못했을건데 성장기이기 때문에 좀 잘 먹어야 되는데요 클레멘타인이 음 좋아요 아하 저 처리해야됩니다 뒤쪽뒤쪽뒤쪽 무릎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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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제 워커 하나 처리하는건 일도 아니네 클레멘타인한테 워커는 한마디정도는 아예 그게 안되네요 위협이 안되네요 정말 상전벽회를 느끼게 됩니다 다른걸 해봐 발차기 발차기 안돼 발차기 정체가 클레멘타인 정체가 뭐죠? 아니 분명히 역량상태가 그렇게 좋지가 못할텐데 왜 어쩔수없어 아 안되면 알갓 오케이. I will help you. 그냥 겁먹은 거야. 어. 그냥 겁먹은 거야. 아.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어린 여자애가 자기가 믿고 있던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죽임을 당했는데 공포에 지를 마주 패닉에 패닉이 생길 만 둬야죠. 엎고 가는 거는 안되나? 너무 위험한가? 발버둥 칠 수 있으니까. 이게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PTSD 같은 거일 수 있거든요. 하하. 하이. I wanna help you. 사진 찍고 놀아주면 안되? 아. 근데 그럴 여유가 없구나. 어, you are not alone. 아 클레멘타임 말도 잘하네요 좋습니다 좋아요 애를 움직이게 해야죠 쟤 놓고 가면은 안됩니다 인간으로서 우린 더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야 아 이런 루크 루크 갈비뼈를 다쳐도 지금 힘을 쓸 수가 없는거죠 갈비뼈를 다치면 힘이 안들어가거든요 다칠거 냉장고 말도 안돼 진짜 냉장고는 말도 안돼 야 냉장고는 성인 남자 두명은 있어야 옮길 수 있어 그럼 뭘로 막으라고 어쩔수 없나요 어쩔수 없는건가요 응 좋았어 아 닉 저 녀석이 다쳐서 다친 애한테 뭐라고 할수 없어 바쁘다 바빠 좋아요 할 일이 참 많기도 하지 자 제인이 혼자 싸우고 있습니다 좋아요 제인이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좋습니다 긴장된 상황이에요 루크부터 먼저 올리고 좋아 어려운 일은 다 끝났어 어려운 일은 다 끝났어 이제 클레멘타인 클레멘타인 만약에 그녀가 안가고 싶으면 그녀가 안가고 싶어 그녀가 안가고 싶어 그녀가 안가고 싶어 다시 말하지 다시 말하지 마지막으로 설득하자 뭐 하는거지 안 돼 그래도 설득은 해야돼 안 돼 난 안가고 싶어 난 안가고 싶어 그것은 사라아 제발 클레멘이 죽어버리지 우리 가야 우리 가야 우리 가야 우리 가야 우리 가야 우리 가야 싸다구를 따기 쳤어 클레멘타인 그녀 좋았어 좋았어 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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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인은 안되는데 아 그렇지 제인은 제인이 당했으면 저 후회할 뻔했어요 후회할 뻔했어 진짜 후회할 뻔했어 네 아 싸다구라고 나와서 제가 그렇게 읽었는데 따기죠 따기 뺨을 친다 네 죄송합니다 그냥 읽어버렸네요 좋아요 눈빛이 한층 좋아졌군요 네 뺨맞고 정신차릴 정도였으면 처음부터 뺨부터 때릴걸 아 정말 긴장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오줌이 마려 소변을 보고싶어요 근데 사라를 살린게 인도적으로는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전력에서 도움이 되는 친구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닉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닉의 갈비뼈 저 골절은 그렇게 쉽게 낳는거 아니거든요 기침만 해도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갈비뼈가 골절이 되면 아마 한동안 힘을 쓰지 못한다고 봐야될거에요 그래도 사라보단 도움이 되겠죠 슬프게도 제인이 하는 말이 맞습니다 그 방법을 보았죠 그 방법을 보고싶은데 겨울에 놓지 못한 것만 죄송합니다 전혀... 전혀 너무 심각하다고 말하는 것만 상황이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말하는 것만 괜찮아요 항상 그냥 쉽다 그리고 안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의 마지막을 이해하지 못할 클레멘타인은 아니죠 그냥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할 클레멘타인은 아니죠 그냥 그 말은 그때만 알고있어요 제이미를 너무 잘해 제이미를 또 살려야 했지만 그때들은 그는 자, 루크. 아까 제가 자꾸 루크를 닉이라고 불렀는데. 루크죠, 루크. 어, 왜요? 이유가 뭐죠? 루크를 맘에 들어 하고 있나요? 어머. 세상에. 여러분, 네 개의 주면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큽니다. 미국은 주 하나가 우리나라보다 큰 주가, 작은 주가 찾기가 힘들 정도인데. 그 네 개를. 네, 슬픈 과고가 있구요. 유감이에요, 언니. 이런 영혼이 담기지 않는 말을 하도록 합시다. 이런 위로라도 그래도 도움이 되겠죠. 흠흠. 네. 그게 클레멘타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달하였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루크는 걷는 것만으로도 통증이 올라오는 그런 상황인 것 같구요. 네, 이쪽은 여전히 희망 없는 눈빛으로. 네, 왔습니다. 너, 그는? 넌 찾았구나. 네, 난, 난 좀... 좀 놀라웠어요. 너의 사실은. 클레멘타인과 제인과는... 넌... 뭐지,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 세라. 어떻게 해, 혼믄? 어머. 어 레베카가 이렇게 모성을 보일 때도 있나요? 닉은 죽었어요 야 어떻게 걸어 임산부랑 아 닉이 죽었다는 거 알고 슬퍼하고 있는 건가요? 그니까 겉으로는 틱틱대는 사람이지만 속으로는 정의 깊은 사람이다 뭐 이런 거죠 없죠 없어 없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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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자체가 아니라 그냥 아니 아니 시도 자체가 아니라 루크가 그런 거 알 리가 없잖아요 나이 어린 젊은 젊은 남자애가 무슨 출산에 대해서 아는 게 있겠어요 켄이죠 켄이만이 아이를 낳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낳은 건 아니지만 제가 안에 들어가 볼게요 아 지금 이 그룹은 클레멘타인이 없으면 돌아가질 않습니다 거의 모든 톱니바퀴가 클레멘타인이라는 핵심 부품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클레멘타인이 없으면 이 그룹은 그냥 그냥 바로 멸망해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클레멘타인이 중간중간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다 조율을 하고 있거든요 클레멘타인 없으면 갈길갈길 찢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그룹이네요 거의 이제 뭐 리더처럼 되게 충분합니다 클레멘타인 켄니? 클레멘타인 아저씨를 한번 확인해 보러 왔어요 아 그대 카바한테 맞았었죠? 아 주마등을 봤구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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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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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네 너가.. 너가 죽지 너가 필요해요 우리의 필요해요 하하하 아니요. 도움이 됩니다. 켄이, 도움이 돼요. 그건 사실이에요. 웬만한 어른 3명보단 낫겠죠. 네, 켄이 마음이 좀 그래도 누그러진 것 같군요. 아, 드디어 그가 일어났습니다. 켄이가 일어났습니다. 네, 켄이의 눈부상은 가벼운 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겁니다. 저걸로 죽음에 이를 수 있어요. 무엇보다 상처 부위가 뇌랑 너무 가까워요. 양수가 터졌어요. 양수가 터졌어요. 일단, 일단 안전한 장소 찾아봐. 그 다음에 켄이한테 물어봐. 이곳은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 계획은 몇 개의 건물이 보여요. 아마 한 개의 건물이 될 것 같아요. 흠흠. 좋습니다. 아, 아무튼 지금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큰 문제고 네, 뭐 파티 나누는 거야 뭐 그렇다고 치고요. 루크가 리던가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당신 아, 그래요? 아, 당신 너무 감정적이야. 당신 너무 감수성이 예민해. 아, 저런 아, 정말 감수있어. 나는 제인은 아, 제인은 아, 나는 그를 안전한 것 같았을 것 같았을 때 아, 나는 그를 안전한 것 같았을 때 그냥 생각해야 할 것 같을 때 아, 그냥 생각해야 할 것 같을 것 같을 때 나, 뜨거운 벨킷, 물을 구입하고 아,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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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인입니다. 제 선택은 제인입니다. 제 선택은 제인입니다. 네, 제 선택은 제인이에요. 마이크랑 보니가 좀 걸리긴 한데 전 보니가 싫어요. 저 여자 별로예요. 자아, 아니지. 네, 좋습니다. 제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일단 여기 저 영상 끊어가야 될 것 같고요. 아, 케니의 상처는 가벼운 상처가 아닙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런 상처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 상처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열이 엄청 심할 것 같아요. 네, 열이 엄청 심하게 날 것 같고 그 다음에 굉장히 괴로울 것 같습니다. 그죠? 아마 고열에 시달리면서 상처가 이렇게 어, 세균에 감염되어가는 그, 이렇게 썩어들어가는 그 느낌 때문에 그 욱신욱신거리는 그 고통 때문에 아무것도 못할텐데 글쎄, 아무튼 뭐 현실이랑은 약간 다른 부분이 있지만 네, 여기서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인이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하니까요. 잠시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부 도려내고 소독하는 것도 안구 쪽이기 때문에 안구 쪽이기 때문에 어떤 의사의 정확한 진단이 없이는 단순 소독으로는 힘들 거예요. 단순 소독으로 어떻게 하기에는 환부가 너무 크죠. 네, 여기서 영상 끊어가겠습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